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공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에요 랄캠 이라고 써있는 랄캠사의 내시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포장지를 열어보면 이 안에 내부에 케이스가 있고 포장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구요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퍼를 열어보면 이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렌즈닦기 USB 단자들 USB 단자는 종류별로 있는데요 C타입 그리고 마이크로 5핀 그리고 아이폰 8핀 커넥터 C타입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은 아마 충전용 단자라고 보여져요 이 자체에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타입이라 이렇게 USB 내용도 있고 이게 지금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은 던져버리고 자 이게 본체에요 이게 본체인데 이 내시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굴절이에요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 여기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굴절이 돼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 자동차 실린더 내부에 플러그 홀 자리에 집어넣고 안으로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하면 밸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내시경의 사이즈가 이 두께가 좀 의밀리기 때문에 그 점화 플러그 자리에는 들어가지만 디젤차의 인젝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가솔린 엔진에만 사용해야 되고 뜨거운 엔진에다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엔진이 열이 식은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 작동을 할 때 보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요게 카메라 버튼이에요 요 버튼들이 요게 카메라 버튼 요건 전원 버튼 요거를 전원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체의 모니터가 없고요 여기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거치를 하고 자 내시경에 파인더 내시경 파인더 내시경이라는 앱을 받으면 돼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런 식의 화면이 나오고요 요건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에 8핀 단자를 꽂아주고 그리고 요쪽에 USB 단자에다가 이렇게 USB를 꽂아줘요 그러면 자 요렇게 나오죠 화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실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내 한다고 눌러 줘야 되고 암호는 눌러주면 요런 요런 각도로 이렇게 화질이 아주 엄청나게 좋거나 하진 않지만 실린더에 스크래치 정도 그리고 밸브의 상태 밸브가 부서졌다 안 부서졌다 그 정도 구분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거 사진 찍는 기능 찰칵 그리고 요렇게 누르게 되면 동영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카메라 동영상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 바꿔 놓고 길게 누르니까 동영상이 돼요 하드웨이적으로 요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요 버튼 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찰칵 또 한번 눌러도 찰칵 그리고 길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요 동영상 촬영이 되고 다시 길게 누르면 스톱 하고 멈춰져요 요 버튼은 요 LED 램프 한번 눌렀을 때 두번 눌렀을 때 세번 눌렀을 때 꺼지고 다시 켜지고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이렇게 작동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고요 What? 찍었던 영상들은 사진첩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찍었던 영상 동영상 사진 이렇게 찍히고요 요거 요거 요거는 아까 제가 낮에 찍었던 내시경 화면이에요 실린더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찍히고 있고 실린더 내부에 스크래치 정도 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면 그리고 실린더를 피스톨 밑으로 내려 놓은 상태에서 내시경을 안쪽에 깊이 넣고 꺾으면 지금처럼 위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밸브라 여기 헤드 가스켓 짜리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요 정도의 화질이면 사실 정비하면서 정비의 어떤 그 엔진 에브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주 좋은 공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약간 좀 비싼 가격이고 이렇게 여기 물 떨어지는 게 지금 카메라에 찍히죠 자 요 내시경은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만원대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보다 홀이 작은 5.5mm의 내시경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40만원대 중반 정도가 될 거에요 그래서 5.5mm짜리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주문을 했으니까 그거는 5.5mm짜리가 오면 한번 더 제가 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요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링크 밑에다가 하나 달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안녕 안녕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사안이네 사안이네 해볼게 급하게 8.5mm랑 5.5mm 사이즈에 비교해요 지난 번 케이블보다 이게 더 좋아서 보여요 더 비싼 거라 그런가 디젤 차량들의 인젝터 홀짜리의 콧구멍도 들여다 볼까? 왜 꼭 기아프서 이거 하냐고요 고마워요.